동대문구가 11일 오후 4시부터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2018 신년 인사회를 개최합니다. 무술년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규백, 민병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지역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18년 구정운영 방향, 비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구청 로비에는 새해 소망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소망나무를 설치하고 유술 던져 나오는 결과에 따라 금액을 기부하는 희망성금 윷놀이 등의 부대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.